그 왼이 옆으로 꼴악하면 어떻게 그냥 앞으로 갔으면 다 잡은 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진짜 하나빼고 다 잡아야지 4.0이 되네 진짜 양심 없다 하나를 준 게 양심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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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죽었다 너 진짜 안 봐준다 나 이제 지금까지 봐준건 아니지만 자 안전하게 페이지 쓰고 그리고 이거 먹고 안전지대 한 주쯤 옆으로 빠지고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그래야지 안전해요 네 나 안전해 천천히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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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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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아이씨 아니 방금 피해놓고 아 그래 죽는 것보다 나요 죽는 것보다 나요. 어 백 번 나 천번 나 만 번 나 십만번 나 백만번 나. 음... 파워 최대한 들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최대한 때려잡지 빠르게 빠르게 때려잡아야지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서. 방으로 솔직히 너무 무서웠어요. 컷 오케이. 컷 오케이. 아이씨 아니 방금 피해놓은 것 같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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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스페을 쓰지 그랬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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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 그냥은 못 보낸다. 쇼보를 보자. 승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시 전에 있겠다. 정말 보통이 아닌걸. 난 못하고 싶어. 근데 신은 왜 찾아. 그러니까 언니는 지옥강의 주제가 엄청 강해졌잖아. 알고보니 사내신이 강하게 만들어졌대. 끌리지 않아? 오 참박이기 두식이나 경사선을. 이 새끼가 흑망이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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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놈이 흑망이지 지금. 어? 살았다. 사내신도. 한참 찾았네. 어디 있었어? 살게 있어? 나갔다왔지. 어라? 혹시 사내신? 나 손인데 비로돼? 내 이모. 얜 누구요? 지옥에 포이신. 어? 작은 놀이라. 여기인줄 알았네. 손이 뭔데? 내 왕동물한테도 아무 신 하나 줬으면서. 뭔소리여? 그래그래. 생각한다. 너 지저귀해서 뭐했어? 지저귀해? 혹시 사내 산업혁명계획 말이야? 산업혁명계획? 카파공장에 가왔네. 바깥세상보다 한참 뒤떨어져 있더라. 카노코가 말하기에 새로운 에너지 자원만 있으면 혁명이 일어날거라고 하더라군. 하여간 카노코드 기술혁명 참조한다일까? 그래서 핵에너지를 얻으려고 지적에 야타가라스를 보내니? 카파에게 핵은 위험하지 않아 라고 말해봤지만 소용없었지. 그래서 어떻든 잘 도착해 있든? 야 너희들. 공기는게 있으면 모두한테 말리 움직여. 괜히 쓸데없이 자결지구까지 갔다왔잖아. 후. 으아앙. 으아앙. 시어도 돼. 하아앙. 하아앙. 야아아아앉. 꼬이시니 슬 Aufgabe barreard. 하하하하하하